네, 안녕하십니까. 인진입니다. 오늘 영상을 찍는 날은 12월 2일이고요. 제가 오늘도 특징주 뉴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일단은 아직 1부 안 보신 분들은 1부를 먼저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. 1부에는 오전장 특징주를 준비를 해봤고요. 오후장 특징주 뉴스는 지금부터 2부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. 그래서 오늘 진짜 이슈만 하던 종목이 오후장으로 일단 다 정리를 해놨어요. 제가 관련된 내용들을 집계를 하고 가다 보니까 오후장으로 조금 빼놨고요. 그래서 오후장 특징주 종목으로 한번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오늘 12월 2일 하면 이 종목들을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. 인동 첨단 소재 관련 주들입니다.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퍼스텍, 담머티리얼, 현대공업, 스토브리지 벤져스 이 친구들인데 일단은 내용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. 인동 첨단 소재에서 130조 리튬 조강권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8월 달에 121만 톤. 어마무시하죠. 조강권을 획득했고요. 이게 약 130조 원 규모가 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. 얘네가 도대체 퍼스텍, 담머티리얼, 현대공업, 스토브리지 벤져스가 왜 인동 첨단 소재랑 관련이 있는지를 제가 찾아왔습니다.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. 담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인동 첨단 소재의 계열사인 유로셀. 인동 첨단 소재의 밑에 있는 우리 유로셀이랑 O, V급, 고전압, 양극활물질, 공급 계약 체결이 있다. 참 멀리 돼 있죠. 약간 사촌 느낌이에요. 사촌, 고종 사촌. 내가 알고 있다. 연예인 누구더라? 아는 거 비슷한 것처럼 인동 첨단 소재에 있는 계열사, 유로셀하고 한 번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지로 부각이 된 겁니다. 따로따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현대공업이랑 스토브리지 벤져스 같은 경우는 유로셀에 코팅 분류만 공급 중인 회사가 있어요. 그게 누구냐? 에너에버 배터리 솔루션이에요. 에너에버 배터리 솔루션. 이 친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쉽게 얘기하면 여기 현대랑 현대공업이랑 스토브리지 벤져스가 있으면 이 친구가 에너에버 배터리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이 에너에버 배터리가 유로셀에 코팅 분류막을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. 공급을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였다.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 퍼스텍 같은 경우는 계열사 유니콘 시스템이 아 유콘 시스템이 유로셀과 드론용 고성능 배터리 개발 업무 협약을 했다. 제가 저번에 11월 30일이었죠. MOU 체결하고 업무 협약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업무 협약 때문에 관련주를 엮인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. 이 친구는 애초에 드론과 관련된 종목이기도 해요. 그래서 드론 관련주 움직일 때 많이 움직이기는 했는데 이번에 계열사 유콘 시스템이 유로셀에 업무 협약했던 이력이 부각되게 되면서 이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. 그래서 굉장히 조금 이제 막 엮는 느낌들이 좀 있긴 있어요. 없진 않습니다. 그래서 아마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할 거야. 누가 더 관련이 많고 그 다음에 누가 실질적으로 대장이고 뭐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할 텐데 우리는 일단 어느 종목이 관련이 많이 되어 있고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누가 있구나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앞으로 매매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많이 될 테니까 일단 인동 첨단 소재 관련된 종목으로는 퍼스텍, 강머티리얼, 현대공업, 스톤브리지펜저스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은 S&T 에너지입니다. 670.39억 원의 규모로 KHE의 주식 신규를 양고받... 주식을 양수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양수 지분은 100%가 됐고요. 이 주식의 지분은 S&T 중공업에서 넘어가게 되면서 S&T 중공업의 주가는 살짝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. 그리고 S&T 에너지가 살짝 올라와주는 그리고 흐름을 좀 잡아주는 이슈가 있었다. 참고하시면 됩니다. 자, 맨 마지막에 위메이드 이슈 있으니까 위메이드까지 잘 보시면서 가보도록 할게요. 일단 첫 번째는 이제 K사인이에요. K사인의 특징은 자회사 샌즈랩 이 친구가 상장 예비 심사에 통과를 했습니다. 상장 예비 심사 같은 경우에서는 상장하기까지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. 이제 유통기한이라고 하죠. 쉽게 얘기하면 6개월 안에 공모 일정을 다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모 일정을 잘 마무리해줄 것이다. 그래서 그 기간은 6개월 안에 해줘야 된다.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것 때문에 K사인이 올라왔다. 샌즈랩 얘기 나오면 K사인 여과 가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이지케어텍 101.6 사업 규모의 강원대학 병원에 차세대 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약간 공급계약 체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다울인베스트먼트 이 친구는 이제 약간 보고서 한국투자증권에서 좀 얘기가 나왔던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고요. 막 보고서를 강하게 올린다는 느낌보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해줬습니다. 4분기 실적 반등에 조금 초점을 맞춘 포커스가 좀 있어요. 그래서 4분기 IPO 진행했던 플라즈맵, 뉴로메카, 엔젯 조합기준 50억 원의 처분익이 발생했습니다. 팔면서 주식을 팔게 되면서 50억 원의 수익을 본 거예요. 그리고 아직 이 3개 플라즈맵, 뉴로메카, 엔젯 이 3개 기준으로 했었을 때 평가 잔액이 아직 257억이 남았다라고 해요. 추가적인 수익을 더 볼 수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인베스먼트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나 아니면은 약간 주주들 환원전책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까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. 투자증권에서 얘기 나온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. 마지막은 위메이드로 할게요. 위메이드 맥스 보도록 할게요. 위믹스 상장 폐지가 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. 오늘 뉴스가 떴고요. 오늘 이제 가처문 판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재판부에서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대신에 가처문 판결까지 투자 유의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유지를 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상장 폐지까지 좀 유예가 될 가능성이 생겼고요. 재판부 결론은 12월 7일까지 나올 예정이에요. 왜냐하면 상장 폐지가 12월 8일 날 됩니다. 그래서 12월 7일까지 정확한 결론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5일까지는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5일까지는 보충자료들 아마 제출하게 되면서 아마 6일, 7일 날 굉장히 좀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입장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은 나오게 되면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5호짱 특징주까지 한 번 알아보는 시간들 가져봤는데요. 오늘 진짜 종목들이 되게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처음 보는 약간 테마도 생기게 되면서 아마 초보자분들은 난이도가 높거나 아니면은 어? 어떡하지? 하는 부분들도 좀 많았을 거예요. 단 이런 시장들은 앞으로도 언제나 계속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고 잘 공부해보는 시간들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공부 잘해보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또 재미난 테마들 한 번 더 준비해오고 특징주들 한 번 준비해오면서 시간대 가져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